야 이렇게 관광버스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여기 통립기념관 아 어마어마하게 많네 전국에서 여기 그 단풍 아 단풍길이 있는데 아 여기가 많이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많이 많아요 관광을 만들어 놨네 관광으로 아 어찌 아 군인들도 아주 이렇게 그 연인끼리 이렇게 손잡고 딱 왔네 아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부대서에 있다가 여자하고 손잡고 이게 도는 거야 도네 아 도는구나 이 돌고 있네 야 이게 돌고 있어 밤에는 멋있겠다 단풍길 아 이거 호두과자 천안하면 호두과자 유명하지 호두과자 엄청 맛있어요 단풍heads 단풍습길은 어느 쪽으로 가야되요 탐풍 습기를 어느 쪽으로 가야돼 이쪽으로? 처음 왔어요? 일거나 잠시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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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 나무 잘 어울린다 여자친구들하고는 안왔어? 여자친구가 없어요 왜? 아쉬운거죠 아쉬운게 아니라 잘생겨갖고 골로 놓은거면 또 아이고 의자 한번만 찍어주세요 사진? 그래 나고나요 나고나 나고나 캠핑 이게 넘어지나? 안어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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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진 한 번 찍어 어 서영이 빨리 와 사진 한 번 찍어 어디 배경 이렇게 세워서 찍어? 네 뇌어서 찍어 세워서 찍어 저 그냥 아무렇게 찍어도 돼요 어 이렇게? 네 또 자연스럽게 그냥 움직여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사진 찍어야 돼 또 자연스럽게 움직여 네 네 네 너무 무게도도 안 돼 네 정보로 세킹?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저기서도 나와가지고 아 아 저쪽 반대로 가야 너구먼 반대로 가야네 네 네 반대로 가야 돼 아 나는 이거 천안수사로도 처음 와봤어 어 어려워요 응 수고 고마워 어 오케이 어 건강하고 응 응 아 여기구먼 중간중간 써놔야는데 저 입고 다만 써놓으니까 아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은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몰라갔어 아 낙엽이 멋지네 응 낙엽 아 낙엽이 이렇게 다 떨어졌어 어제 저녁에 바람 불어서 그렇고 아 아 아 아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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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집한 점 아 아 아 안풍나무 스키이라고 표지판 점 이렇게 간간히 어 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입구 다만 써놓으니깐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은 잘 몰라 뺑뺑 돌 수가 있었고 여기가 탄풍나무 길이에요? 탄풍이 그런데 아직 안 들었네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많이 다음주는 좋겠네 아 나호나 유튜브 치면 나와요 나호나 나호나가 아니고 나호나 아 유튜브 왜 나호나 캠핑 탄풍이 아직까지 좀 덜 들었어 다음주 오시는 분들은 멋지겠어요 멋있었어 에? 아 내가 누군지 알지요? 누구? 글쎄 내가 누구냐고 어 야 아 진짜요? 아니 내가 아까 아르켜 준게 아니요? 아니요 원래 안 와요 어? 유튜브 하시잖아 야 신기하네 나를 어떻게 알아보지? 아 어떻게 알아? 유튜브 보여줘요 야 나호나 캠핑 뒷모습만 살짝 찍을거야 너무 멋있어갖고 요 배경하고 한번 살짝 집어넣을게요 내일 모리 보셔 어 아니 어디서 오셨어 아니요 어디에서 오셨어 아 그러니깐 안 오구나 아이고 아 배경이 엄청 멋있습니다 아우 보시니까 야 아우 어떻게 나를 알아보지 신기하네 omenblowing ㅎㅎㅎㅎㅎ ㅋㅋㅋㅋㅋ 야 이건 또 뭐야 어? 여긴 무언 데YA 대시간 diagnostic 어이구 이야It anch 치엇 아야 신기하네 아 멋지네 멋지어 오 이런데로 뭐야 이게 이 loves 아 으 아 사장님들 그 뒷모습 찍은게 멋있네 멋있게 나오네 아 서울서 오셨답니다 서울서 서울서 여기 관광을 아침 일찍 서울에서 관광버스 몇대 대저리가 그렇게 멋있던데 아 멋있네 멋지네 자 멋집니다 멋쯤 어이구 바람도 잘 보네 바람부르니까 더 멋있네 바람부르니까 더 멋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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